그럼 여기에서 버핏이 이렇게 투자 방식을 바꾼 이유 그리고 왜 이런 경제적 해자라는 걸 핵심 개념으로 가져오면서 궁금하잖아요. 여기에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자가 뭐냐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자의 명확한 정의는 약간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자본비용 이상의 자본이익률을 장기간 거둘 수 있는 능력 자본비용 이상의 자본이익률을 장기간 거둘 수 있는 능력. 이게 경제적 해자의 정의예요. 키워드는 장기간이네요. 장기간이기도 하고 자본비용 이상의 자본이익률도 키워드예요.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다면 대체로 사업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바죠. 대출이자보다는 더 나아야죠. 장사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2%가 얘기하는 장기간.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장기가 어렵지. 연속적인. 일단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어디에선가 돈을 가져와서 돈을 때려 부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같은 돈을 때려 부었을 때보다 내가 때려 부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게 경영자의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자 다른 사업가들도 다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의 폭이 줄어들 건데 초과 수익을 내는 사업에는 반드시 그 초과 수익의 폭을 줄이고자 하는 압력이 작용하고 그 압력을 얼마나 장기간 방어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 그게 경제적 혜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버핏이 시즈캔디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는 이유가 버핏이 경제적 혜자를 주장하면서 투자하는 회사들이 코카콜라나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시즈캔디 이런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이 가진 독점력, 브랜드력, 고객을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는 능력 등 덕분에 신제품을 내놓을 때 가격을 야금야금 올려갈 수가 있고 이거는 이 정도의 브랜드를 갖추지 못한 다른 회사들은 시도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보통은 경제적 혜자를 브랜드 가치 혹은 독점력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경제적 혜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에 따르자면 쉬워요. 다 잘 이해하신 대로 그런 초과 이윤을 줄이려는 압력을 버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자 일단 혜자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나오네요. 네. 자 버핏이 피셔의 스타일을 가져와서 본인의 핵심 투자 방법으로 바꿨다라는 이 경제적 혜자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 원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 건가. 아까 이제 김 프로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이 프로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회사를 위대한 가격에 사느냐. 이게 그레이엄의 방식. 혹은 위대한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느냐. 이게 버핏의 방식. 버핏도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벤그레이엄의 방식을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렀어요. 그 길가에 떨어져 있는 시가를 주어서 한 모금 쪽 피면은 아이고 공짜로 한 모금 필 수 있는 거니까 좋다. 그런데 한 모금 피곤하면 버려야 된다. 이게 벤그레이엄 방식의 한계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 경제적 혜자에 기반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 위대한 기업이라는 건 이런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위대한 기업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위대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산다라는 건 대체 뭐냐.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사면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 우리는 왜 돈을 버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후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장하는 회사를 지금 PER 20배짜리인데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서 이 PER이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가격은 성장하는 만큼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EPS 주당 순이익 그냥 순이익이라고 칩시다. 쉽게. 순이익이 100억인데 PER이 20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2천억이죠. 근데 20% 성장해서 순이익이 다음 해에 1,200억이 되었어요. 근데 PER 20배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2,400억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저는 2천억에 사서 2,400억이 됐으니까 20% 돈을 번 거죠.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다음에 또 20%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20% 버는 거겠죠. 회사가 20% 성장할 때마다 저도 계속 20%를 버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이게 필리피셔식의 투자 방식 혹은 성장주 투자법이다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20% 성장했는데 내가 20% 먹는 게? 네. 주가가 그렇게 저 반영만 대주면 말은 되지만 주가가 반영 안 되면 투과 먹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반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랬을 때 DC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DCF? 네. 오케이. 어려운 용어가 또 갑자기 나왔죠.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채권이 있다 치면은 이 채권이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적정 가격은 얼마냐를 계산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채권이라고 치면은 1년 후에 내가 받을 이자, 2년 후에 받을 이자, 3년 후에 받을 이자 더하기 원금을 다 더하면 되나요? 지금 가격. 뭐 물가 상승을 좀 빼주고. 그렇게 하죠. 재건축 아파트도 그렇게 해요. 네. 그렇죠. DCF가 아주 많은 곳에서 쓰여요. 그냥 합쳐서 가져오면 안 되죠. 미래의 돈이기 때문에 1년 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 중에 뭐가 더 가치가 높죠? 지금 100만 원이 더 높죠. 그렇죠. 쉬운 질문이죠. 그러면은. 내가 맞추면 쉬운 질문. 아, 죄송해요. 기분 나쁘다. 원래 자기 구리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맞추면 쉬운 질문이었대. 어려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 본다고 너무 막 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진짜 고생 고생 맞추면. 몰라 그러잖아. 정신 차리세요 빨리. 고생 고생 맞췄구만.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얼마나 순수한 질문. 어려운 질문이세요. 어려운. 쉽지 않네요. 자, 미래의 현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로 할인을 할 거냐는 또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따지지 않겠어요? 자, 일단 할인을 해야 된다. 어쨌거나 적절한 할인율은 우리가 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할인을 다 해서 더하면 그게 현재의 가치. 다시 말해 적정 가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DCF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DCF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가치평가 방법이지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DCF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이건 일단 차치하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PR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죠. 일단 PR이 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필요 없겠죠. 자, 그럼 PR이라는 것도 DCF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1년 후의 회사의 EPS 순이익을 할인하고 2년 후의 순이익을 할인하고 3년 후의 순이익을 할인하고 그 다음에 채권과 다르게 주식의 경우에는 영구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3년만 사업하고 접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년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건데 사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3년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4년 후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3년까지는 예측했다 치고 4년 후는 모르겠으니까 여기에서 영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또 영구할인율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4년 후는 CV, Continuing Value라는 걸로 그냥 퉁쳐요. 정말 말 그대로 퉁쳐요. 이렇게 더하면 현재의 가치가 나오겠죠. 여기에 더하기 현재의 북밸류, 자기 자본을 더하면 자기 자본에서 돈을 추가로 버는 것들이 애드가 될 거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적정 가치가 나올 거고 그 가치를 순이익으로 할인 나눠주면 PER이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적정 PER이라는 걸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DCF의 개념을 PER로 환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참고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모든 밸류에이션 기법은 DCF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 치환이 가능해요. 그러면 PER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대가치 평가법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갑자기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왔긴 한데 아무튼 모든 건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 현재 어떤 주식의 PER이 20배라 함은 DCF가 이 공식을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컨티뉴 잉 밸류로 풀어서 봤을 때 그러면 1년 후에 이익성장, 2년 후 이익성장, 3년 후 이익성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두가 반영된 값이 PER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원래 이거는 판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1년 후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1년 후에는 적정 가치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PV1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T 플러스 1 시점 1년 후 시점에서의 이 기업의 적정 가치 이 주식의 적정 가치는 현 시점에서의 적정 가치 대비 클까요? 작을까요? 똑같을까요? 1년 후의 적정 가치는 현 시점 대비 적정 가치보다 클 거냐, 작을 거냐, 같을 거냐? 우리가 3년을 예측을 했다고 치고 그 예측이 전부 다 맞았다고 칩시다. 1년 후에 3년 동안 매년 20%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고 1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20% 성장을 한 거예요. 맞았어요? 맞췄어요? 그 시점에서 또 가치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때의 계산 결과가 PV1, 프리젠트 밸류 1. 이 값이 현 시점의 PV0랑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쟁포라가 모른다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어렵다는 건 알겠습니다. 같다. 근접했어요. 유사하다? 네. 저렇게 받아 먹나? 아니, 그거 같다 근접했다. 틀리다니? 시밀러? 클로스? 시밀러? 대답은 1년 치의 할인율만큼 성장해 있어요. PV1은.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 김 프로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냥 보존하고 싶으니까. 다들 영악해, 지금. 이 프로님 됐어, 안 됐어. 아니, 솔직하게 갑시다, 우리. 이 프로님 어때요? 안 된 거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는 안 됩니까, 혹시? 자,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 시점에서 3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우리가 예측한 기간이 몇 개가 남죠? 두 개가 남죠. 두 개가 남죠. 그럼 두 개 남은 걸로 PER 20배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2020년이죠. 자, 현 시점에서 21, 22, 23을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21 시점에서 예측치 남은 거 몇 개 남아 있어요? 22, 23만 남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PER 20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1년 시점에서 24년 거까지 가지고 오면 24년에 23년 대비 또 20% 이익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면 다시 PER 20배를 적정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제 수준으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00억 이익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올해 100억이 났어요. 그리고 매년 20%씩 성장을 할 거예요. 내년에 120억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144억. 맞나? 20% 성장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났더니 120억 벌었어요. 120억 예상대로 됐어요. 올해 100억을 벌었고 이제 120억을 예상하게 되었죠. 그런데 1년 지나서 120억이 됐어요. 만약에 됐어요? 네. 20% 성장했죠? 네.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뭐가 내 예상보다 안 된 건 없죠? 안 된 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PER 기대치가? PER이? 네. 자, 여기서 예상대로 다 맞았다고 칩시다. 기업 가치가 달라졌나요? 기업 가치가? 안 달라졌지. 가치가? 예상대로 가는데 뭘 달라져? 아, 예상보다? 예상보다는 예상대로죠? 네. 네. 그런데 왜 기업 가치가 올라있죠? 기업 가치가 20% 올라있으면 내가 20%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기업 가치는 영업이, 이익이 늘었으니까 가치가. 아, 예상 가치보다는 예상 가치대로지만 기업이 돈을 더 벌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아, 왜? 왜냐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걸 사라지게 했어요? 아, 좋아. 그만큼이 할인율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할인율만큼 PB1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PB1. 네. 1년 지난 거. 네. 그래서 1년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해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은 기업 가치가 올라갔어요. 네. 오케이. 그런데 그 가치가. 이래서. 네. 뭘 뭘 말하는지 모르자 했잖아요. 그렇죠? 응? 이래서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편화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똑같은 얘기 설명해 줄 테니까 얼마나 이해가 빠른지 봐요. 이건 내가 설명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해봐요.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뭐예요? 다 짓고 나서 5년 후에는 20억이 될 것 같은 아파트예요. 그러면 5년 전인 지금에는 얼마에 거래돼야 될까요? 아, 지금에는? 5년 후에 20억에 거래될 것 같은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딱 보호 비슷한 아파트가 예를 들면 한 18억쯤 거래되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한 20억 정도에 거래되는 게 합리적이야라는 판단을 시장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5년 후 20억. 그럼 지금 그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돼야 될까요? 무슨 자기부담금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하면. 한 10한 물가랑 이자 계산하면 17억쯤 되면 되겠네요. 거의 한 18억쯤에 거래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5년 후엔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전쟁 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지어질 거고 당연히 그 정도일 거니까 지금 아주 유사한 아파트와 같은 가격에 거래되는 게 합당하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15억에 막 사고 팔고 그래. 그럼 나는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이게 재건축이 되겠어? 조합장이 갑자기 술 먹고 갱판 치고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15억에 거래하지만 나는 사야 된다고요. 18억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15억에 거래가 있다면 사야 되는 게 그레이엄의 방식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실제로는 그렇게 거래되는 게 18억에 거래되는 게 맞는데 어느 날 이 아파트를 워렌 버핏은 20억 주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 있으면 10채 다 사. 가격만 올라갈 때도 2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세금 한번 마저 봐야지 또 종부세 이런 거 없다고 가정합시다. 주식이니까. 그럼 20억에 사는 저건 웬 미친 짓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재건축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20억 쯤에 거래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25억에 거래되기 시작했어. 워렌 버핏한테 가서 아이씨 아니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어떻게 저거 25억 되실 줄 알고 20억에 막 사들이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게 경제적 혜자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걸 예측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뭘 그런데 이 아파트가 여기서 해드려야 될 설명은 3년 후에 5년 후에 20억에 거래될 거라고 예상했던 아파트가 어떻게 25억에 거래됐지라고 생각하면 그 미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변수가 작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피니티풀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게 있으면 5억 프리미엄 더 줘. 그런 상황. 아니면 재건축 상한자나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 희소성이 생겼어. 거의 초등학교 들어왔어. 뭐 어쨌든 연예인이 살아. 이제는 중국인들이 갑자기 재건통합 우리 서울 아파트를 좋아해. 이런 등등은 5년 전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거고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의 눈에는 보인 거라고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를 경제적 혜자라고 하고 그때는 25억까지 간다는 건데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야 그건 정말 베팅이지. 인피니티풀을 사람들이 좋아할지 중국인 관광객이 그때 올지 도대체 무슨 근거가. 뇌피셜이지 그게. 뇌피셜이지 그게 무슨 어떤 근거로 그걸 투자한다는 말이냐라고 하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투자다. 워렌 버핏식의 그런 경제적 혜자를 노리고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선생님 말씀이고 그러나 그런 게 존재하면 그럼 뭐 주입할 수 있다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그렇죠? 표정이 약간 좀 내가 다 해버리면 선택이 뭐가 되시니? 저 제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일단 방금 비유 너무 좋고요. 여기에서 아까 사례로 드신 인피니티풀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혹은 중공인이 온다 혹은 초등학교가 옆에 들어선다 이거는 누가 한 거죠? 아파트가 한 게 아닌 거죠. 다른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인피니티풀은 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옥상에 있는 수평선이 보이는 풀 뭔지는 아는데요. 거의 살아야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용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인피니티풀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현재보다 나중에 바뀔 거냐 이거는 아파트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잰데요. 그러면 아파트와 주식의 차이로 들어가면 아파트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아파트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네.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라는 이 부동산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행위의 주체죠. 네. 그럼 여기에서 경제적 혜자가 뭐냐를 다시 좀 봤을 때 아까 경제적 혜자의 정의가 자본비용 이상의 자본이익률을 장기간 거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죠? 기업. 기업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조합장님의 무슨 인테리어 감각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죠. 넓게 비유를 하자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리피셔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을 고르는 15가지 기준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보면 좋은 제품이 있는가 향후에 또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혹은 인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혹은 경영진의 깊이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매크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환율이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코카콜라라면 날씨가 더워질 거야. 지구온난화로 이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코카콜라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 거야. 그게 경제적 혜자라는 거죠. 그곳은 코카콜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기업 분석 방법에 대한 책이 아니라 투자서잖아요. 필리피셔의 책은 투자자를 위해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인데 그냥 회사 내부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걸까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까 자기 자본 이상의 자본이익률을 장기간 거둘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능력인 거고 그러면 버핏이 그런 멘트를 해요. 타이거 우즈에게 제가 골프를 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 혜자는 누가 만든 거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혜자를 잘 만들어서 잘 지켜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아까 저희가 PB제로니 PB1이니 어려운 얘기들을 할 때 그 예측을 하는 주체는 누구였죠? 예측은 제가 투자자. 투자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가 하는 예측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기업 가치도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쉽게 말해서 4년 차의 이익 성장을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모순에 봉착을 했죠. 그런데 그 4년 차의 성장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기업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이런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면 4년 차에 우리가 3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1년 차가 되었을 때는 새로이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4년 차에 대한 예측을 할 건데 그 4년 차에 대한 예측 결과 값이 확률적으로 이 3년 차보다는 좀 더 높은 쪽에 있지 않겠나 3년 차보다 4년 차가 더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다고요? 더 4년 차의 순이익이 3년 차의 순이익보다 더 높아져 있어야 그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현 시점에서 나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아까의 전제에 따르잖아. 4년 차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 기업이죠. 경제적 혜자의 정의에 따르자면 이 경제적 혜자가 있으면 1년 차가 되었을 때 외부인들이, 투자자들이 예측을 하는 4년 차의 값은 3년 차보다 좀 더 위쪽으로 설정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다들 봤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추정치의 결과값이 올해 내년에 추정치의 그 값을 바꾸는 거냐 이 싸움이 되면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이 회사는 훌륭한 혜자가 있기 때문에 4년째가 되었을 때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나는 여기에 베팅을 한다면 같은 걸 보더라도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이런 거를 맡길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부분은 이미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석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달라지고 향후에 나의 포지션을 바꿔가는 언제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행동 지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그냥 전혀 별개의 우위의 대답에 다른 주제예요. 다른 주제고 그 분석의 결과로 이 회사 이번 분기에 실적 잘 나올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 이 싸움을 하는 거는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에 이 회사는 훌륭한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한 3년, 4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서 뭘 보고 있건 간에 3, 4년 후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아마도 그 회사가 깨지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나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반증되지 않는 한 3년, 4년 후에는 지금 120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3, 4년 후에는 200억, 300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약간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로 혹시 투자를 하셔서 진짜로 그렇게 된 적도 있습니까? 그렇게만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 대부분이겠죠. 그런 회사들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고 일단 제가 법적인 이슈 때문에 아 그래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A회사 A회사 옛날 거 옛날 학교 다닐 때 했던 거 이미 지난 거 이 워런 버펫 처음 알고는 아 이거구나 눈이 확 띄어가지고 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투자했던 한 200만 원 투자해서 한 300만 원 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구 회사가 있는데요 소비자 대상은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시장은 우리가 보통 사제 가구라고 부르는 시장이 70% 그리고 브랜드 가구가 한 30%밖에 안 됐고요 회사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펼쳐나가면서 이익이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팍 떨어졌죠 근데 이케아가 들어온다라 함은 오히려 브랜드 가구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 왜요? 브랜드 가구 시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비브랜드 가구를 잠식하면서 브랜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주식을 샀었고 그 이후에 회사는 그 오해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면서 주가가 야금야금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사건이 2015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죠 2014년 13년 즈음에는 이 회사를 볼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투자 포인트로 삼는 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참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리모델링 하는구나 네 리모델링으로 바뀐다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가 붙는다 가구를 그래서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2015년부터는 14년부터 분양이 좋아지긴 했다 그런데 가구는 이제 완공 시점에 거의 하단 그 후반부에 들어가니까 실적은 그때 꽂히겠죠 그러면서 2014, 2015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B2B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빌트인으로 넣는 시장을 B2B라고 부르죠 그 시장으로부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원래 B2C에서 잘하는 회사였는데 B2B에도 수혜를 볼 수 있네 그러면 지금 국내 부동산 좋은 거에 대한 수혜를 먹어갈 수 있는 국내 건설 경기 대장주네 라고 인식이 바뀌면서 주가가 확 뿜어버렸죠 사실 때 그런 상황들을 예측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사실 때는 뭘 보신 거예요? 사실 때는 그 이케아의 피해가 아니다 이 회사의 전략 컨슈머를 대상으로 이 회사가 영업점을 직영점으로 바꾸거나 대형 점포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의 훌륭한 태도 사업을 대하는 그 방식 좋은 회사구나 그냥 전반적인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회사는 그냥 잘 해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산 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버핏이 영구 보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장이 코피 터지게 높은 가격을 부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는 그 회사를 한 3년이라고 칩시다 3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시장에서 갑자기 평소에는 3개월, 6개월, 1년 정도만 보면서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한 5년, 10년 갑자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아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때 2015년 경이 이 기업의 경우에는 딱 그럴 때였어요 B2C, B2B, 다주와 대장주다 그런데 2016년이 되고 분양이 꺾였죠 그런데 분양이 꺾였을 때 투자자들의 얘기는 이 회사의 실적은 완공 시점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주장을 보고 다 왔구나라고 하셨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정프로가 이해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죠 지금요? 예를 듣기 전까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쉽지 않아요? 2프로도 이해하신 것 같긴 한데 아까 아파트 얘기할 때 보니까 또 홍진채 대표께서는 2프로형도 한 30프로 보자를 그렇죠 그렇죠 김프로형은 이해한지 못한지 막 묻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설 끝나고 한 번 더 하죠 어떻게 바이브를 한 회에 끝내려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칠판을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사실 우리가 무리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걸 듣고 나서 더 헷갈리는 분명히 댓글로 달린다 그러면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명절 때 머리 아프게 한 죄가 있으니까 칠판을 우리가 밖에 준비해가지고 그걸 할 테니까 써가면서 한 번 더 알았고 네 그 부분만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부분 한두 개 발췌해서 더 이렇게 강하게 십박습으로 세상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얘기 오늘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박 아니 반만 이해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온다니까 이런 게 네 왜냐하면 자가 발전해가지고 막 상상력 동원에서 아 이거 그랬지 홍준차가 그랬지 그랬지 그게 아니야 4년 거 땡겨오라고 했지 뭐 이러면서 아니 이게 그냥 역사서고 그러면 자기 상상력이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투자에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라고 지금 갖고 왔는데 자칫하면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면 2단이 돼요 에이 재건축 아파트 사야 돼 아니 원래 성경도 성경도 잘못 해석하거나 둠성둠성하면 그게 이상한 대로 빠져서 또 같이 모여 살자고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네 또 불러주시면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저의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자면 버핏이 경제적 해자 못지않게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능력 범위 Circle of Competence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선간 그렇게 얘기하죠 인덱스 사세요 그래 나 죽으면 와이프한테 인덱스 사자 경제적 해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아까 흔히 얘기하는 PR 20배 유지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긴 시간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버핏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해자를 이용한 투자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야 되고 그거를 강론 측면에서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버핏은 기본적으로 천재예요 투자 철학 어쩌고를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부유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 범위라는 얘기가 딱 자기가 아는 거에 한정해서 투자를 하라는 게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들보다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내 인생에서 몇 개나 발견할 수 있을까 굉장히 희귀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려운 얘기를 굳이 이 자리에서 길게 힘겹게 말씀드린 이유가 버핏식의 투자법은 버핏만 할 수 있다? 함부로 그런 저는 버핏식의 투자를 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해 주신 개념이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홍진재 대표님 모시고 다시 한 번 해설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재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민재 대표님의 홍진재 대표님 느끼하시고 forward' or